400, 500, 700, 900, 1,000, 1,300, 1,800, 2,000, 2,400, 2,500, 2,900, 3,500, 4,000 야 빠르긴 하네 자자하오 자자하오 나 한 번을 불렀네 자자하오 한 10초만 있잖아 뭐 우리 단체 웨이브 라이브 한 적이 있나? 있지 단체로? 컴백, 컴백, 컴백 라이브 때 했었어 아 그래? 근데 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럼 인사를 한 번 해볼까요? 첫 번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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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트 아 그래 네 네 네 오케이 마크 지금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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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저희 엔트 리이 자자하오 엔트 리이 자자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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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던 노 제왕의 제 노력에 노 쉐쩨다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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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저희의 타이파 그리고 가상취덕의 신경쓰는 쉐쩨다왕 우리가 칭다오 처음으로 왔어요 중국으로 디즈 라이더 칭다오 디즈 라이더 칭다오 칭다오은 별로랑 별로랑 칭다오은 클로스 투 코리아 그 아이 칭다오 칭다오 리한거한 징 그래서 그 진짜 한국 사람이 많대 칭다오 진짜 가까워서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칭다오은 그 아이 진짜 보기는 했어 우리 보기는 했어 여기 뭐 있어요 평경이 그 비행기에서 아 이제 자 못가 했는데 또 자고 갑니다 와 진짜 그렇겠어 맞아 나 출발하려면 진짜 앉자마자 자터는 아 도대체 언제 출발해야 될까 빨리 도우려고 도우려고 아 언제 출발해야 될까 또는 다 누워있는거야 도착할 때쯤이었어요 너무 빨리 깨자고 그리고 그 깨워주시는데 너무너무 깊게 잠근가 가뭄이 부러지 않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은 안 돼 안 돼 야 야 야 와 안 돼 근데 약간 좀 되게 MS도 있다 싶어 아니 아니 그게 좀 근데 MS였어도 좀 재밌었어 내가 내가 영패였거든 영패였는데 원래 나는 폼이 어 그렇게 안 깨우면 못 일어날 땅이었어 다리로 하는 어 근데 승무원 진짜 열심히 잤어 나는 성화 형 맞아 깨워줬어 잘했어 나는 내가 내가 막 그럼 깨워줬어 맞아 나는 드라마 보고 있었어 잘했어 잘했어 근데 우리 그 뭐냐 멕시코 갔다 와서 시차 땜에 나 진짜 요즘 나 요즘 밤 9시부터 졸려 졸려 그래서 12시 전에 무조건 해야 돼 아니면 못 버텨 저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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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뭐 하나 유명한 노래 커버한 거 왜 이렇게 지금 유튜브 아 그럴까 아 유튜브로 나오기가 없구나 아 미안합니다 아 우리 오늘 어떤 패널 만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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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꼭 계속 해달라고 하더라 일곱 명으로 같이 커버하는 어떤 노래 커버하는 게 되게 좋지 뭔가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네 다 소시함 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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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지도 지도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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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양경랑도 콩발거 콩발거 이거 뭐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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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첫사랑 비밀 와 와 이거 진짜 나 진짜 막 한 건데 이거 이거 사랑 이게 뭐야 오 야 살아있다 이 목소리처럼 우리 진짜 좋아 우리 나랑 런쥔이 그 장사 가서 음악절 하나 우리 중국어 그리고 랩까지 다 해 와 야 한번 해봐 내가 한번 판단해줄게 내 파일러 게임 워보 요 요 요 요 야 어렵죠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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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그거 런쥔이 파트 어 시작 그냥 가사 까먹었을걸 근데 위고어 중국어 버전이 있잖아 어 역대 우리가 중국어로 된 타이틀 노래 중에 후렴이 제일 쉽고 위고어 영원히 어 맞네 야 근데 중국어로 좀 꺼졌다는 것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우리 우리 런쥔이랑 천러가 정말 열심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 맞아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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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근데 솔직히 되게 기대돼요 뭔가 약간 하던 거 내가 하던 파트 있고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파트들 많으니까 그래서 되게 기대되더라고 그리고 우리 그 뭐냐 공연할 곡들 다 나왔어요 아 리스트 어 리스트 아 그래서 다 나왔잖아 그래서 아 리스트 얘기도 비밀이구나 유출된 건가 유출된 거야 아 그런 아니 둘이 세러데이 드립한걸래 세러데이 드립 세러데이 드립 세러데이 드립 세러데이 드립 세러데이 드립 세러데이 드립 굉장히 기대되어 런쥔 연출 연출 그리고 우리 이번 칭따 방문 말고도 올해 한 번 더 중국어로 여러 번 있었지 아니 여러 번 있었지 아니 앞으로 앞으로 한 번 더 보자 있더라구요 있어? 있어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그게 공개 안 됐잖아 아 아직 모르네 형 약간 약간 초방할까 역시 이분이 좀 가있어 아 난 진짜 그렇게 못 들어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말이 있어 그런 말이 있어 말할까 말까 할 때 무조건 하지마 아니 난 할까 말까 뭐 할까 말까 할 때 하지마 그냥 해야겠다 나는 할까였어 나는 그냥 할까였어 나는 그냥 생각조차 없어 난 그런게 없다고 가정하면 알았다고 가정하면 알았다고 네 뭐 일단 왜왜왜왜왜 왜왜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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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뭐야 누가 너가 잘못 본거야 아니면 누가봐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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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다 여러분들께 오랜만이죠? 아 진짜 무섭다 자 이따 밥 먹으러 간 사람은 뭐야? 너도 나가 나가 이 느낌을 세워 나가 아니 세워 나가 아무도 많이 없어 너무 반가웠고요 네 처음부터 일단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신지 나 다음 회전이요 한 명씩 인사하고 한 명씩 인사하고 가나요? 아무튼 아 내가 마지막 인사해 생각해야 될지 감사합니다 까먹지 마 뭐였더라 배왕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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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이처 여기 싱다오 베이비 싱다오 아무튼 가볼께요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수고싶 슱 장진 저는 카찬 그거 해 그거 해 아, 뭐 신이든 신 신이 뭐야? 신가 런진, 런진, 아, 마크, 마크시어 어, 쉐이지아오 따왕 맞지? 마크시어, 어, 맞아 마크시어 쉐이지아오 따왕 저희 NCT DREAM 이제 진짜 자주 오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강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t's right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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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신만이네 아 아 아 아 네 우리 중국에 계신 신진이분들 만나서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는 곧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 필터 무슨 일이야? 사실... 사실... 한정매에 다자지애메지나 다자한칼싱 그리고... 그리고 뭐라 했지? 오랜만에 봐서... 네 그렇습니다 뭐라 했어? 그 뒤에? 반가웠고요 그 뒤에 뭐야? 잠깐만 나도 까먹었어 아, 나중에 도도 잘해 뵈다자 네 바이바이 싱싱 하이 싱싱 하이 하이 아, 나 뭔 말을 했었지? 아, 그... 아, 까먹었네 뽕뽕 여러분 고맨 낮에야 어 낮에야 이렇게 웨이브 라이브로 하는 거 좀... 거의 처음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엄청 오랜만이고요 아, 그... 통보, 웨이브, 주보,跟大家, 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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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고맙고요 네 넥스트 워... 여러분은... 저але가 뭐지? 워이브 워이브 뵌은 워이브 워이브 와이니 완벽해 솔직히 나 방금 내가 시즌이라고 상상해봤다 왜냐면 형 이거 웨이브와 라이브 이렇게 핸드폰 앞에 세워두고 이런 말 하는 게 처음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시즌이라고 상상해봤다 내가 중부 시즌이라고 상상해봤다 방금 되게 좀 약간 심장 떨었을 것 같아 진짜로? 어 그거야 그거야 나 평소 그런 말 안 하잖아 베이비 베이비 I love you 이렇게 뭔가 그랬을 거 같아 되게 좋아했겠다 여러분들 항상 많이 많이 보고 싶을 거에요 나도 알아 봐 해봐 똑같이 해볼게 페이창 항상 많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사랑하니. 문. 문. 안녕. 다음 영상에서 6개에서 만나뵙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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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